동이 트는 항구의 모습입니다. 아주 조용하네요. 달도 아직 떠있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저기에 로드스 어부님이신가봐요. 아, 야살! 아, 아임 선영킴 프롬 코리아. 나이스 미치요. 포슬리네? 메멘트. 아, 오케이. 아, 아, 이게 뭐예요? 뱅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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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뱅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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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게 고기잡이 나가는 배를 얻어 탔습니다. 뱅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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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위에서 보는 일출은 이 말로 편할 수 없이 뭉클합니다. 뱅키아. 뱅키아. 감상에 빠져있는 저와 달리 어부들은 그물을 거둘 준비로 분주한대요. 먼저 그물에 연결된 줄을 끌어올립니다.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저도 힘을 보탰는데요. 드디어 그물이 올라옵니다.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그물코가 큰 걸 사용하신답니다. 와 뭔가 하러 나왔다. 뭐예요 지금? 뭐예요? 라이온피쉬. 라이온피쉬가 잡혔네요. 네, 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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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코神은 왜 이래요? 이 코끼보가 뭐예요? 선호. 이렇게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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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시가. 앞으로. 아무한 비더라도. 아이고. 괜찮. 어. 그래. 봅시다. 와. 수 샵.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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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완. 레이가 이렇게 만난 춤이야. 하하하. 안녕. 프리다이버로 늘 바다 속만 누비고 다녔는데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건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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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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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에게 바다는 치열한 삶의 터전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별해서 담는데요. 크기도 종류도 다른 다양한 녀석들이 잡혔네요. 무사히 고기잡이를 마치고 다시 항구로 돌아옵니다. 팔 것들은 팔고 작은 것들은 나눠서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바비큐 해주시면 돼요. 초대해 주셨어요. 바비큐 해 먹자고. 자 이제 우리 배로 다 들어가요. 함께 배를 탔기 때문일까요? 정이 들었는지 아쉬웠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잘 손질해서 저녁에 바비큐를 해 먹기로 했습니다. 니코스 씨의 집이 있는 마을로 갑니다. 바다와 약간 떨어진 작은 마을 코스키누입니다. 바다와 약간 떨어진 작은 마을 코스키누입니다. 지금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리스에서는 가족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녁에 함께 가족도 식사하는데 손님들을 가끔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 나이스 하우스! 와우! 야스! 야스! 어쨌든 Nerd 모나 thunder hun airplanes, 이렇게 뭔가요? Researchbee 지혼란, 여름 다음 fly에 캐 winhul grupp 합니다. 저기 인간은ste여, 응晚上 선yon 속인iek 바다하다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건 가족의 집이에요. 이게 그리크 트래디셔널 하우스 스타일이에요? 네, 네. 저는 이 디자인을 보여드릴께요. 이 집이 아주古의 집을, 가족의 집으로 보내주세요. 와, 오래된 역사가 느껴지는 집이네요. 와, 예쁘다. 이 집은 이 집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와, 아침에 봤던 그 물고기가 이제 여기서 있군요. 아, 우리 숯이 지금 잘 거졌어요. 와, 맛있겠다. 오늘 잡아온 생선을 숯불에 올려 굽습니다. 숯불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데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금방 잡아온 신선한 물고기라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답니다. 우리의 집은 왜 이렇게 먹어요? 우리의 집은 왜 이렇게 먹어요? 우리의 그리크 샐러드입니다. 그리크 샐러드? 그리크 샐러드. 그리크 샐러드. 고수한 음식이 진동의 바다를 누비던 물고기. 지중해의 맛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친절한 분들과 특별한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생선스프 맛부터 볼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함께 할 때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리스의 소주라 불리는 술 우쭈오인데요.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데를 이어 사는 집도 먹는 음식도 친절한 마음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섬 오래된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물이나 얼음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